미니키드 같이 아기 티라노들을 찾아보자 찾아야 할 아기 티라노는 두 마리야 가르노타우루스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정말 잘 탄다 스테고사우루스와 안킬로사우루스가 트리 앞에서 춤추고 있어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트리케라톱스가 이글루 안에 들어가 있어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소니와 갈리미무스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어 뭘 찾고 있는 걸까? 푸테라노도니끄는 수레를 탄 꼬니 산타다 소니와 갈리미무스는 산타를 찾고 있었구나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에서 스킬을 타고 있어 재미있겠다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파라사우루프스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 정말 잘 만들었다 찾았다 빨간 아기 티라노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남은 한 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? 알이 부화하려나 봐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빨간 아기 티라노 빨간 아기 티라노를 모두 찾았어 함께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잠시만요 아기써